지금부터 제25회 회성효옥 아랫팀의 계열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같은 홍보대사 미치옥 씨, 우리 배우 원기준 배우 김근희 축하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를 테마로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오늘 가족과 연인과 직장 조회들과 마라톤을 즐기시면서 또 가족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고장 화성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렇게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좋은 날씨 같습니다. 저 생각하면서 아무 사망 없이 안전하게 완주해 주십시오. 어쨌든 화성을 대표하는 어떤 축제 대회 중에 하나니까 결국에는 저도 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내년에는 제가 긴 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뭐 10kg 이상 도전해 보겠습니다. 반격 버풀러 100kg가 최선. 10kg 이상의 소중한 상태라고 진행하셨습니다. 10kg 이상의 소중한 상태라고 진행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